구경을 20분 남겨두고 있는데 이렇게 산맥을 넘어야 되네요 구경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완전 산 꼭대기에 있네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여러분 일단 출국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입구까지 마쳤습니다 절차가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도 역시나 우크라이나 피란민 분들이 계셔서 뭐랄까 씁쓸한 마음으로 또 구경을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터키도 비넷을 사야 된다고 어제 들었는데 여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비넷은 따로 필요 없고 아 요즘에 왜 이렇게 국경 넘을 때마다 여행하는 기분도 안 나고 워낙 좀 시기가 안 좋으니까 와 날씨 끝내준다 영상 11도 와 터키 휴게소 클러스 보소 여기가 고속도로 휴게소 열어 그나저나 여기에 비넷을 파나 메라바 메라바 비넷? 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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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탄불 이스탄불 오케이 그때는 없을때 오케이 오케이 땡큐 이게 운이 좋은 건가 앞으로 2주동안도 무료로 왔는데 와 개 큰 거 봐 터키는 얘도 커 너 왜 이렇게 큰거야 너 뭐야 너가 애기야? 왜 그래요? 안 젖어? 귀여워 어떻게 됐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너가 크면 저렇게 커져? 너가 크면 저렇게 커지냐? 야 너 눈동자 회색이다 완전 허스킨데? 아니 지져봐 너가 엄마야? 이 새끼 아기 에이 어디를 핥는거야 너 지금 2시간 걸릴거라던 그 도시에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진이 빠지지? 오늘 여러분 한 5시간 운전했는데 산길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 국경도 넘고 몰이 뭐 이렇게 산분할 돼가지고 있지 몰이 들어갈 때마다 가방검사를 해야되는거야 이게 상당히 귀찮네 이게 몰 부터 사람 많은게 터키다 터키 Hello Where is Vodafone? Vodafone? 브랜드가 달라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야 역시 유럽이랑 한 끗 차이로 다르구만 Truksel Truk Telecom Truk Telecom It's one of the best Telecom in Turkey In Turke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 40GB 케이스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필름지를 떼야될 때가 왔어 이제 필름지를 떼야될 때가 왔어 이거나 먹어야지 호스로 먹겠다 그냥 야 나 물을 안 주는지 알고 싶겠는데 물을 그냥 하나 주네 샐러드 양보소 네 와 땡큐 와 여러분 지금 3천원짜리 세트 메뉴 먹는데 이럴기 서비스 가능한 것 같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맛있어 맛있네 오늘 좀 맵다고 했는데 일도 안 매워 요렇게 밑에 있는 거랑 위에 거랑 삼박자 좀 촉촉하게 젖어있어서 식감이 유부 느낌 나고 위에는 소고기 기름에 부은 거를 버터 국물에 적셔쓰 이렇게 너무 느끼한 걸 많이 못 먹습니다 카드 결제 안 돼가지고 이 형이랑 같이 jtm 가고 있어요 아씨 수수료 5달러 미친 스타벅스 물가라더니 진짜 아메리카노는 1200원 굿모닝 잘 잤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저기 스타벅스 가서 당근 케이크랑 라떼 그란데 오늘은 여기 1시간 떨어진 이스탄불 같이 가봐야겠죠 와 여러분 지금 이스탄불 약간 진입한 거 같은데 역시 규모가 남다르죠 왜 이렇게 커 주차할 곳이 없어요 주차할 곳이 완전 없네 결국 유료 주차장을 찾았어 3시간 2700원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본모 옷을 뭐 아직 살 필요 없고 물론 가보고 좀 브랜드가 저렴하면 살 건데 신발 그 다음에 청바지 디젤 아니면 리바이스 리바이스 사려고요 고공일로 보자 아울렛 보자 아울렛 보자 아울렛 보자 개크네 근데 에스컬레이트가 없네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투마 아울렛 스케쳐스 헛메 무슨 일이고 내가 전혀 전혀 안 사고 싶은 것들 밖에 없는데 찾았다 나이키 슝 헬로 헬로 스탑 미안한 놈도 미래 한번 아울렛 맞아 신발 종류가 많구만 아내가 이렇게 돼있으면 보기가 힘들더라 에어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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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라인은 잘 나오네 여자들 신으면 이쁘겠는데 에어포스 있네 나이키 맨투맨이고 25,000원이 싼거 아냐 아 키즈 내키즈 한 4만원 한 1,2만원 싼거 같은데 그렇게 싼지 잘 모르겠다 선 넘었네 어이 정말 이건데 이거 내가 입는건데 색깔 선 넘었네 이식시 받을 만큼 다 받네 그래도 이게 10만원인데 여기 산 여기 산 6만원 하니까 싼거지 아우돌 뭐 이거 안싼데 이거는 장난 15만원 25만원 헬로 에이 비뎀 피자의 원조 아 이거 스테이크나 먹어야겠다 헬로 헬로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마이스 마이스 달아 달아 요구르트 예 예 예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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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여긴 치클! 땡큐! 아시켈레데림! 우리 합격! 엄청 맛있네! 좋았다! 미슐랭 가이드! 햇살이 발통이 넷짝 다 미쉐린 타이어가 튀어있잖아요. 미슐랭 가이드 같은 미쉐린 타이어를 타고 여행했던 사람들이 매긴 타이드잖아요. 제가 미슐랭 가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 만점이에요. 18개! 79만 얼마야? 20개! 차이? 차이! 80개 허리요! 이쁘게 생긴 각설탕! 이쁘게 생긴 각설탕! 이쁘게 생긴다고 넣는 순간 당연히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옹창 옹창! 제가 농담으로 차이 한 잔 서비스 하라고 하니까 흰쾌히 또 주더라고요. 저도 흰쾌히 팁을 줘야지. 리바이스는 물건 다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비싼 게 7만원. 싸다 싸다. 헬로우! 날리지 않는 걸로 하나 골라봐야겠습니다. 야! 아, 리트라이! 502! 괜찮은데요 여러분? 사이즈는 좋네요. 근데 이건 좀 더 길어요. 오, 이거는 다리가 딱 맞네. 헤이! 아, 이쁘게 생겼어요! 아주 아주 작은 다리! 네. 저는? 컬러! 여러분, 또 우리 누나들 말 들어야겠죠? 오케이! 이 다리!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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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10개의 사이즈가 있어요. 이제 정신을 확인해 볼게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의류지. 오, 싼데? 이런 거 8만원? 뭐 폴로가 그렇게 싸다는데, 싸긴 진짜 싸다. 2만원이야? 젖인데? 제가 폴로 입으려면 50살이 되는 게 빨라요. 이거 어떻게 입어, 이거를? 야, 난 진짜 이건 아직 못 입겠다. 너의 폴스? 아니요. 이런 거. 카니보 커피. 야,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제가 지금 미디움 사이즈 시켰는데, 지금 스몰컵에다 담고 있거든요. 봐봐, 형이 와서 지금 잔 바꿔주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지금 라떼를 바라버렸었거든요. 제터리 있는 카페. 오랜만이구만. 러시아 월 퇴근 시간 겹치고 하니까, 와, 길에 사람 봐. 아, 길에 사람 봐. 아, 차 막히는 것 봐. 욕이야? 지금 여기 하루 만원에 강변 바로 앞에. 그리고 여기 아야소피아, 바로 뒤에 있고. 와, 완전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기 호수. 물도 이렇게 길게 호수 연결되어 있고, 전기 소켓도 저기 다 있어. 안에 세탁기도 무료고, 하샤오, 하샤오가 무료야. 다시 켜내드려. 네, 다시 켜내드려. 와, 이게 무료고.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스프린터 위에다가 이렇게 엄청 크다. 피아트랑 퓨저. 이타리차고, 프랑스차인데. 여기 이스탄불 오자마자 지금 밤인데도 영상 5도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캠핑장 근처가 아야소피아의 술탄 시내만 좀 한 바퀴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터키 워낙도 좀 오래 있었어요. 두 달 있었는데 이스탄불에 거의 3주 있었습니다. 3주? 한 달 가까이 있어가지고 많이 익숙해요, 이스탄불이. 너무 재밌는 곳이에요. 뭐가 많아. 3주?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특히 이스탄불이란 도시는 어마어마한 문화의 교류와 퓨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역사 다 설명하려면 뭐 열다시가 떠들어도 끝이 없고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 유럽과 중동의 중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동북아시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가 있는 그쪽 아시아 말고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 아 이거 한창이네 큰애들 터키에서 터키식은 1일 1식만 그 이상 하루 2끼를 터키식으로 먹어버린다? 금방 질려버릴 수 있어요 제가 터키 한 달 넘게 있으면서도 크게 음식 안 질리면서 있었던 요령이 하루에 1식만 터키식으로 먹었다 칼막은 지금 없는데 칼막부터 막 이런 꿀타래 이게 다 터키식 디저트인데 하나씩 다 맛보면 당뇨 걸린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탑니다 야 신나구만 이런 도시기획은 유럽인데 안에 이 상가를 채우고 있는 브랜드가 진짜 중동아랍 브랜드야 패딩 2천원인데 천원 나 이런게 너무 좋아 터키에 아이스크림 형들 나왔는데 형들 인사문을 해줘야 됩니다 예 헬로헬로 투모로 투모로 터널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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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수 아이스크림 투모로 투모로 I promise 투모로 투모로 아주 큰 시장인데 저기 관광지 시장이라 절대 가면 안돼요 눈욕이는 할만해 다만 기 빨릴 준비하고 레드불 한잔 마시고 네 이제 인도 이집트 모로코 잖아요 근데 터키가 그에 비하면 신사적이야 그런데도 엄청 뒷죠 현지인들이 저런 거를 관광객 현지인 할 것 없이 엄청 소비해 주니까 이게 시장이 죽진 않아 그게 유지가 되니까 이게 세계인들이 모여들어도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한다니까 버거킹 맥도날드가 너무 싸 햄버거 하나 2천원이야 아 나 이거리 기억났어 여기 레쏠한 거리 있고 일로 내려가면 아야 소피아 제가 아직 기억나는데 여기서 택시 탔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사기당한 적 있어요 얼마에 따라 뭐 하여튼 50짜리를 줬는데 약간 왜 5짜리 주냐고 바꿔치기 했나? 근데 그걸 내가 또 당했네 맨날 그거 조심하라고 우리 배낭팀 팀원들한테 내가 알려주던 사람인데 내가 당해버렸어요 술탄 모스크랑 아야 소피아랑 대화 중이야 지금 아 진짜 아 이제 배고파서 밥 먹으러 봐야 되는데 아 진짜 배고파서 밥 먹으러 봐야 되는데 아 진짜 배고파서 밥 먹으러 봐야 되는데 배고파서 밥 먹으러 봐야 되는데 아 진짜 배고파서 밥 먹으러 봐야 되는데 아 진짜 배고파서 밥 먹으러 봐야 되는데 여기가 여러분 평점 5점이거든요 내가 5점 보고 좀 놀래가지고 근데 170명이 후기를 줬는데 어떻게 5점이지? 그 후기 강요를 많이 해요 이 아랍권 중동 쪽에 사람들은 특히 능널맞게 그런 거 잘해 아 진짜? 아 Farm 옆에? 여기. 아, 센트럴 소울 뮤지엄. 센트럴 콜처 뮤지엄. 당연히 갔어요. 정신없는데, 형들. 한국에서 왔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완전 인싸예요. 와, 레모네이드 설탕. 레모네이드 아니라 설탕 에이드 아니야? 형이 너무 친절해. 오,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밥 조금 주고, 삶은 감자, 야채랑 고추, 비타민 있고, 토마토 있고. 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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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끼 형님들이랑 소통할 때, 특히 영업하는 형님들이랑 소통할 때는 저분들 대답할 틈 안 주거든요. 스트레이트로 자기 할 말을 한 세 가지 정도에 자기 할 말을 해요. 저도 들으면서 동시에 대답해야 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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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터키에서는 이 사람들 문화니까 그렇게 예의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센스 있고 윗도 있는 사람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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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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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박클라바 이것도 한 개 이상 먹으면 당뇨가 걸리거든요. 제일 밑에 이거 있잖아요. 젖어있는 애. 얘만 빼고 먹으면 먹을만해요. 방심하고 한 입 깨무는 순간 혓바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때 아주 쓴 터키식 커피를 딱 때려 넣어야죠. 오, 오, 오. 오, 오. 한 년 전에 터키 디저트 종류별로 다 먹어 보고 다 달아가지고 손절했거든요. 오랜만에 먹는데 괜찮다. 다시께드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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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최고 만족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웨이트리스 문화가 조금 많이 발달한 외식 문화 있잖아요. 국권에서는 오히려 식사하기 전에 음식값을 좀 뒤를 봐요. 샐러드랑 뭐랑 그리고 짜이도 줄 수 있냐 하면은 콜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합의보고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계산할 때 팁을 주세요 한 10% 정도 그게 오히려 윈윈입니다 매니저나 웨이터 형들도 좋아하고 저녁 맛있게 먹었으며 이슬람 문화로는 물담배 바에 가서 딱 물담배 한 3, 4명이서 돌려 빨면서 빤다고 표현하나? 돌려 흡입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대화 나누고 터키가 그나마 이제 다른 중동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개방적인 우리 터키 아버지가 그렇게 개방을 하셨잖아요 거의 이슬람권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면 티잡 안 쓴 여자가 70%이기 때문에 근데 또 시골은 몰라요 그래서 술도 많이 판다 이슬람 불은 그리고 워낙 솔직히 여기 세계적인 관광지잖아 야 이게 진정한 불멍이다 이거 도시에서 그럼요? 다들 출근길인거 같은데 이게 도시의 여러분 이면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고 와 이형도 지금 패기 넘치게 막 앞으로 돌진 않았는데 그럼 다들 침낭 하나씩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어딘가 야밤에 지금 어딘가 가는 거 같아요 굿모닝 와 날씨 좋다 비 내리고 바로 날씨 좋아졌어 지금 1일까지 5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출발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독일 가족인데 아이는 에콰도르에서 태어났대 진짜 대박이야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산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꿈꾸는 삶인데 귀여워 에콰도르에서 태어난 아이 도시 곳곳에 모든 모스크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아니 한 나라를 가득 메우는 이 소리 대단하다 커피랑 디저트 좀 마시고 저녁부터 눈 소식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이스탄불이 기온이 조금 눈으로 내릴 거 같고 그 밑에 저기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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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오케이 오케이 방금 열차가 열차가 우리 양보해 준 거 실화냐 저는 여러분 마음의 고향 스타벅스로 갑니다 다른 카페보다 로컬 카페보다 스타벅스가 가장 저렴한 이 아이러니한 커피 커피 한잔 해야지 텀블러도 싼가 텀블러 싸면 살만하겠다 스타벅스 바람같다 여기는 거의 여러분 빨대 못 들어가게 철벽방으로 되어있는데 이스탄불 뭐 흔하게 보는 모습이고 이만큼 이쁘기 누로스마니의 모스크머야 제가 알아보니까 그린카드 고흥 가입해야 돼요 국경에서 왜 나한테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네 부서지에 왔는데 역지 없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는 못 갈 거 같고 삽으로 삽으로 봤는데 잘라서 너무 많아 뭐 이게 놀아 mole 뭐 일일일 아이란 선미 거니 마이 우연 하하하하 이빌 주기 먹는공원 사장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선한 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일 오전에 3시간 정도 갈 생각이예요 근데 요기 캠핑장 착해 아저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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